4년 전 국내 최초 자연 번식으로 태어난 자이언트 판다 푸바오가 오늘 중국으로 떠납니다. 항공 케이지 적응 훈련과 검역 절차를 마친 푸바오는 공항까지 반도체를 옮길 때 쓰는 무진동차로 이동해 전세기를 탑니다. 비행기엔 푸바오가 태어날 때부터 돌봐온 강철원 사육사가 동행합니다. 강사육사는 어제 모친상을 당했는데 당초 계획대로 푸바오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. 돌아가신 어머니도 푸바오를 잘 보내주길 원하실 것, 이런 가족들의 격려가 있었습니다. 푸바오는 앞으로 중국 자이언트 판다 보전연구센터에서 생활합니다. 아침앤 앵커 정재우입니다. 지금 이 기사 가장 먼저 매일 아침 7시 반에 보실 수 있습니다. JTBC 뉴스 채널을 구독해 아침앤과 하루를 시작하세요.